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침대가 움직이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키프레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키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이 키프레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지금 미리 이 MT를 기준으로 침대의 모든 오브젝트를 패런팅해 두었는데요. 침대의 모든 오브젝트를 패런팅해 두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널만 움직였을 때 침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이 MT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볼텐데요. 하단의 창을 열어보시면은 타임라인이라는 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브젝트의 처음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키프레임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 오셔서 주황색 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는 항목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트랜스폰이라는 항목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로케이션 우측에 보면은 작은 회색 점들이 있는데요. 이 점들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타임라인에서 보셨을 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키프레임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으로 커서를 이동시키신 다음 오브젝트를 한 번 더 선택해 주시고 이동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로케이션의 오른쪽에 있는 마름모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키프레임에 해당 로케이션 값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처음으로 끌고 와서 재생을 해 보시게 되면은 처음 설정해 둔 키프레임과 맨 마지막에 설정해 둔 키프레임에 맞춰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즉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인서트 키프레임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로케이션뿐만 아니라 로테이션, 스케일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로케이션 값만 애니메이션을 접을 텐데요. 로케이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전에 보셨던 이전의 키프레임을 설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오른쪽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마름모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의 끝 지점으로 커설로 이동시킨 다음에 오브젝트를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시켜 주신 다음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 인서트 키프레임을 누르신 다음에 로케이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위치에 대한 값들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처음으로 가져간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침대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바로 단축키 I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I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전에 마우스 우클릭 후 인서트 키프레임을 눌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로케이션이나 로테이션 혹은 스케일 값을 키프레임에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스케일 값에 대해 모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볼텐데요. 항목에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로케이션 값 뿐만 아니라 로테이션과 스케일 값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커서를 원하는 타임라인에 이동시킨 다음 이동과 스케일, 회전 등을 적용한 다음 단축키 I를 누르신 다음에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에 대해 모두 키프레임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해당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재생시켜 보시게 되면은 지정된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이 모두 적용이 되어서 애니메이션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일일이 이동시켜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이 상단에 재생 버튼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실 수도 있고 혹은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타임라인의 가장 첫 번째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타임라인의 가장 끝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왼쪽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전에 키프레임이 설정된 곳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 키프레임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토키인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별도로 키프레임을 삽입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토키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토키인 기능을 켠 상태로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타임라인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 이동을 시키거나 로테이션, 혹은 스케일에 변화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별도로 단축키 I를 누르거나 인서트 키프레임을 하지 않고도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저장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키프레임을 삽입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오토키인 기능이 켜지는 걸 깜빡한 채로 오브젝트를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저장해 보면서 테스트를 하셨다가 나중에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키프레임이 저장되어 있을 때 다시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측에 보시면은 이미 키프레임이 저장된 항목에 대해서는 겨자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만약 이 항목에 대해서 변화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값이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값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값만 변화시킨 이 주황색 상태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은 변화된 값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전에 설정에 두었던 값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를 옮겼을 때 이전에 설정에 두었던 값이 다 날아가게 되어서 한 번 더 값을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키프레임에서 값을 수정하셔서 주황색으로 항목이 변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잊지 마시고 이 우측에 있는 마름모를 한 번 클릭해 주신 다음 다시 한 번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후 인서트 키프레임 혹은 단축키 I를 이용하신 다음에 키프레임 지정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설정해 주셔야 변화된 값들이 적용이 되어서 애니메이션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값을 변화시킨 다음 항목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단축키 I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겨자색으로 바뀌면서 키프레임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렌더 내에서 애니메이션 적용은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번 재질의 색깔을 바꿔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색깔이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는데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 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생성을 해볼텐데요. 이렇게 우측에 십자 표시가 될 때까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다음 왼쪽으로 끌어서 창을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보았던 타임라인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원하는 곳에 이동시킨 다음 베이스 칼라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인서트 키 프레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측에 지금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프린스프드 BSDF의 칼라 영역 주변에 겨자색으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커서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프린스프드 BSDF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한 키 프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 색을 변화한 다음에 키 프레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설정에 두었던 노란색이 날라가게 되고 맨 처음 설정에 두었던 파란색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키 프레임을 이동시킨 다음에 색상을 정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후 인서트 키 프레임 혹은 단축키 I를 눌러주시는데 지금 마우스가 베이스 칼라 위에 있지 않으면은 키 프레임이 삽입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베이스 칼라 위에 올려놓으신 다음 단축키 I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키 프레임이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동한 다음 재생을 해보게 되면은 색상이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 프레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삭제하고 싶으실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키 프레임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거나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단축키 X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딜리트 키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딜리트 키 프레임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키 프레임을 삭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임라인 위에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 마우스 휠을 내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좁아지면서 더 넓은 항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움직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동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항목이 적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개가 됐을 때 원하는 키 프레임을 수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커서가 키 프레임에 딱 달라붙지 않아서 수정하기가 어려우실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키 프레임이 설정된 것 같지만 이 베이스 칼라 주변 영역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키 프레임이 지금 수정을 원하는 키 프레임 위에 커서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키 프레임을 잘못 생성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원하는 키 프레임 위에 커서를 갖다 대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기가 있는데요. 이 키 프레임을 선택하신 다음 단축키 컨트롤 G를 누르시게 되면은 커서가 원하는 키 프레임 위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시면은 키 프레임을 좀 더 손쉽게 수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은 간단하게 재질에도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꼭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블렌더를 켰을 때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회색 점이 조그맣게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설정하셔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측에 회색 점이 반드시 있지 않아도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인서트 키 프레임이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면은 이 또한 키 프레임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카메라에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킨 다음 숫자 패드 0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뷰 카메라 액티브 카메라를 누르셔서 현재 액티브 카메라로 설정되어 있는 카메라의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축키 I를 누르시거나 혹은 주황색 사각형이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 원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키 프레임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 카메라의 로케이션 값이랑 로테이션 값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카메라에서는 주로 로케이션과 로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케이션과 로테이션에만 키 프레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이동시키신 다음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해 카메라 뷰를 벗어남과 동시에 뷰포트에서 원하는 각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컨트롤, 알트, 숫자패드 0을 누르시거나 혹은 뷰를 누르신 다음 카메라, 셋 액티브 오브젝트에서 카메라를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뷰포트가 카메라의 뷰포트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마른 모드를 쭉 클릭해서 키 프레임을 생성하시거나 혹은 단축키 I를 누르신 다음 로케이션과 로테이션에 대해서만 키 프레임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설정된 키 프레임에 맞춰서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 무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잡으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원하는 뷰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 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카메라 무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셨던 오브젝트의 움직임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카메라의 움직임도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설정에 둔 키 프레임 간의 움직임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프 에디터로 이동을 해서 그래프 값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